음악 떡은 오랜 세월 동안 일상 음식 혹은 의뢰 음식으로 널리 먹어 왔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곡물 가루를 시류에 앉혀 찌는 찌는 떡, 곡물을 찐 다음 안반에 넣고 쳐서 만드는 치는 떡, 곡물 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지어 솥에 넣어 삶는 떡, 곡물을 반죽하여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내는 지지는 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류는 찌는 떡의 조리 연구로 일찍이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토기 형태로 출토된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류의 형태를 보면 몸체는 원형 또는 구형에서 동이형으로 손잡이는 새풀형에서 반고리형으로 바닥의 구멍은 미세한 원형이나 삼각형 등 복합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원형의 일정한 배치로 각각 변화되는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시류의 재주를 보면 초기 토기에서부터 총동, 질그릇, 양은 등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재질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는 음식에도 아름다운 모양을 내어서 그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떡에 아름다운 모양을 내는 조리 연구로 떡살이 있습니다. 떡살은 떡에 살을 박는다는 뜻으로 떡을 눌러 모양과 무늬를 찍어내는 조리 연구입니다. 떡살이란 말과 함께 떡선이라는 명칭도 보이는데 이는 원형 무늬의 손잡이가 양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도장이라는 명칭도 사용하는데 이는 떡살무늬를 떡에 눌러박는다는 의미에서 불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한자어로 병판, 하병판, 수복판 등의 명칭이 보입니다. 조리 연구인 떡살은 가래떡과 같이 길거나 등근 형태의 절편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떡살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떡의 한 종류인 절편의 등장 시기에 같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절편의 등장 시기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일기류 혹은 조리서, 의뢰서 등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가장 앞선 기록은 16세기에 편찬된 묵제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47년 1월 3일의 기록을 보면 정초에 노비를 보내 무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편을 선물하였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비록 떡살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절편의 기록을 통해 적어도 16세기에 떡살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떡살은 무늬를 새긴 틀판, 틀판을 포함하고 있는 틀,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떡살은 재질과 틀판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재질에 의한 분류는 목재와 도자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문화 감자를 이용하여 떡살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미리 제작해둔 떡살이 없을 때 일회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틀판에 의한 구분은 원형, 하형, 장방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형과 하형 틀판은 도자떡살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대개 단일 무늬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과 장방형은 목재 떡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비교적 무늬가 거칠게 새겨져 있으며 복합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과 손잡이는 틀판에 새겨진 무늬를 절편에 찍어내기 용이하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떡살과 다식판은 무늬의 소재 측면에서 유사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늬를 새기는 방법에 차이를 보입니다. 다식판은 그 조리 방법상 곡물 가루를 내어 뭉쳐서 다식판에 눌러 형태를 잡는 방식으로 무늬를 바라볼 수 있게 정상적인 형상으로 새기는 반면에 떡살은 도장과 같이 그 무늬를 역상으로 새김으로써 떡에 눌러박을 때 정상적인 무늬를 볼 수 있게 하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떡살의 무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다양한 소망과 기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장수, 풍요, 다산, 벽사, 후기, 초복 등 다섯 가지의 큰 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떡살 무늬를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장수 기업 무늬의 소재는 직선, 살창, 국화꽃, 한자의인, 수 등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직선 무늬는 길다라는 암시와 더불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적이다라는 관념으로 장수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풍요, 다산, 기업, 은희의 소재는 삼각, 사각, 한자어, 해자, 나비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자 무늬는 선사시대 토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고대의 종교와 추술적인 상징이 강합니다. 당시의 절대적인 염원은 풍부한 먹거리와 강한 생산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염원에 대한 통행 방법의 하나로 해자 무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벽사 기업 무늬가 있습니다. 벽사 기업 무늬의 소재는 한자어 만자, 산스 크리스티어 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자 무늬는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가슴에 있었던 무늬라고 전하며 후세 사람이 이를 길상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귀 기업 무늬가 있습니다. 부귀 기업 무늬의 소재는 한자어 부, 기, 물고기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고기는 부귀와 풍요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안에 마련된 모세, 금풍어가 논일고 목가에 부인이 아이들과 한여들을 거닐고 있는 그림은 집안 가득히 보물로 가득하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또 새해 첫날에 물고기를 먹으면 부자가 된다는 풍속이 전하기도 합니다. 초복기업 무늬의 소재는 한자어 복자, 나비 등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 문자무늬인 복자는 복을 의미하는 문자를 도안하여 직접적으로 길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떡살에 새겨진 무늬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다양한 소망과 기원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떡살무늬의 소재들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에 의해 중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적이고 설명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도안화된 형태로 각각의 아름다움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례나 상재례 등 의미의 목적에 맞는 음리의 떡사를 사용하여 더욱 그 의미를 새기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